Q. 아프리카프릭스의 탑슬러를 맡고 있는 마린 장경환?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프릭스의 탑슬러를 맡고 있는 마린 장경환이라고 합니다. 일단 오랜만에 경기라 긴장도 조금은 됐고, 그리고 오랜만에 경기라서 흥분도 됐는데, 너무 좀 경기력이 안 좋아서 기쁘긴 한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Q. 일단 지는 상황에서 너무 무력하게 젖은 것 같고, 또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좀 힘들게 이겨서 경기력에 문제가 있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Q. 일단 그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, 재미있게 상대했던 것 같아요. Q. 그냥 지금 이제 막 그저께 옮겨서 약간 불편한 적이 많은데, 최대한 빨리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Q. 쉽지 않은 상대인 것 같은데, 그래도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, 준비 잘해서 좀 완승을 거두고 싶어요. Q. 이제 어느 정도, 뭐라 말해야 될까? Q. 약간 좀 노련한 탑솔러라고 생각해서, 무서운 상대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노련하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Q. 일단 최근에 이사를 할 때 짐을 싸다가, 좀 무거운 짐을 좀 무리해서 들다가 허리를 약간 삐끗했는데, 그래도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, 복대 같은 것도 차면서 좀 치유를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Q. 이제 막 썸머가 시작했고, 스프링 때 아쉬웠던 경기력과 아쉬웠던 성적으로 마무리됐지만, 이제 썸머에서는 그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,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, 좀 많이 꾸준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Q. 감사합니다. Q. 감사합니다.